지난 차시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중요한 예 중의 하나가 유니폼 디스트리비션, 균등 분포입니다. u of a, b로 이렇게 쓰는데요.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a, b 사이에서 일정한 각을 취하고 그리고 이 a, b 사이에 x가 있을 확률이 1일 때 이 x는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을 따른다고 하며 x가 이렇게, x의 확률 변수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u of a, b를 따른다고 표시합니다. 이 균등 분포,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의 확률 밀도 함수 pdf, f of x는 이런 모양입니다. 왜 그동안 함수를 많이 배웠는지 이해해야 되겠죠?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죠. a까지는 여기는 0, 여기는 0, ab 구간만 1.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 분의 1. 이렇게, 이런 함수 모양이 됩니다. 이런 균등 분포에서 x가 u of 0, 10을 따른다고 할 때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확률은 x가 3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서 0, 10을 따른다. 그리고 x가 6보다 클 확률은 또 x가 3과 8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함수식이 f of x니까 그리고 a가 0이고 b가 10이니까 f of x는 바로 10분의 1이죠. 10분의 1이니까 바로 적분하면 10분의 1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10분의 3이고 6보다 큰 거, 즉 10분의 1을 6보다 크니까 6부터 10까지를 적분하면 5분의 2가 바로 되고 3부터 8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f of x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극안에서 확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10분의 1을 0부터 3까지 적분하고 6부터 10까지 적분하고 3부터 8까지 적분하면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실습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R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이게 아까 유니폼 이게 x가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을 따른다고 했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같은 문제를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을 따르는데 첫 번째 문제 3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3보다 작은 경우 또 6부터 10 사이 그 다음에 8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3보다 작은 경우의 확률 6보다 큰 경우의 확률 3과 8 사이의 확률 이 경우는 8까지 구한 다음에 3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보다 큰 것은 전체에서 6보다 작은 걸 빼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기서는 0부터 3까지를 구한 것이고 여기서는 확률 1에서 0부터 6까지의 확률을 빼주니까 6보다 큰 확률이 나온 거고요. 이것은 0부터 8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빼주니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분포를 알고 있으면 그 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쉬운 아이디어로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는 또는 어디까지에 있는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정규분포 노말 디스트리비션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는 분포죠. 이 노말 디스트리비션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. 앞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이었고요.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. n of mu의 sigma square 이 경우에는 기대값이 mu고 분산이 sigma square로 정확히 나타나는 식입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는 걸 배우려고 미적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코딩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면 그러면 이 계산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미적분하고 짧은 시간에 배우고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f of x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런 모양입니다. 이게 mu하고 sigm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도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. 이게 정규분포의 그림입니다. 자, 이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볼까요?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 of 0, 1을 따를 때 그때 확률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. 그러면 바로 이것은 표준화 시켜서 정규분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.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 0부터 이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3까지 하고 같은 거니까 두 배로 계산해 주면 바로 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것이죠. 함수에다가 dg를 해줘서 표준화 시키는 그럼 이 적분값만 구하면 바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 과정을 코딩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. 즉, 이 식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걸 Sage 코드를 한다면 이 식을 그대로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R 코드를 이용해서 한다면 바로 이 주어진 조건 이 유니폼 노말 디스티비션 노말 디스티비션에 대한 조건들을 주고 여기서 0부터 3까지 한 걸 구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까지 구한 값에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 구한 걸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죠.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8까지 적분 확률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확률값, 적분 값을 구해서 빼주면 0.71을 구할 수 있죠.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. 감사합니다.